새로운 제네시스 G80는 제네시스 브랜드 디자인의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G80는 제네시스의 핵심 모델로 역동성과 우아함이 균형 잡힌 모습을 구현했습니다. 우아한 파라볼링 라인과 역동적인 에슬레틱 파워라인이 만나 G80만의 동적 우아함을 완성합니다. 20인치 휠은 대담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안정된 비례를 완성했습니다. 제네시스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크레스트 그릴과 날개 형상의 쿼드램프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제네시스 G80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외장 칼라, 내장 칼라 및 소재뿐만 아니라 옵션 패키지까지 필요한 사양만 선택하여 구성이 가능합니다. 한국 전통의 여백의 미를 바탕으로 한 여유로운 공간과 하이테크한 기술의 소재감이 어우러진 실내는 개인 공간과 첨단 기술의 새로운 균형을 제시합니다. 휠팅 패턴이 적용된 나파가죽 시트는 차별화된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다양한 소재 및 칼라 조합으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실내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투 스퍼크 타입 스티어링 휠과 터치 타입 공조 패널은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보여주며 슬림 에어벤트는 여백의 미를 강조합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은 리얼 글래스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네시스 G80의 디자인은 역동적인 우아함이 다시 한번 진화한 결과물입니다. 언급 다이얼은 리얼 글래스 소재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